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오프라 윈프리의 초상화가 미국 국립미술관에 걸렸습니다. 미국 국립 스미스소니언 초상화 미술관에 헌액된 오프라 윈프리의 초상화입니다. 2m 길이의 이 초상화 속 윈프리는 보라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올리브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데요. 캘리포니아에 있는 윈프리 자택을 배경으로 그려졌습니다. 윈프리는 이 보라색 드레스에 대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영화 컬러 퍼플이 그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미술관 측은 윈프리의 문화적 영향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 등을 고려하면 헌액은 이상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. 윈프리는 전 대통령 등 역사적인 인물들의 초상화 곁에 내 초상화가 걸려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. 윈프리의 문화가 걸려 윈프리의 문화가 걸려 영광이라고 불러 윈프리의 문화가 걸려